솔드웍스에서 모델링 작업 시 여러가지 형태로 표시되는 기호들의 용어를 알아보겠습니다 원점, 꼭지점, 면, 축, 모서리, 평면, 스케치 평면이라 부르죠 보잉을 그리는 평면입니다 포인트 피드백, 꼭지점, 모서리선, 면과 같은 개체의 유형에 따라 자동 인식하여 심볼로 표시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한 스케치를 할 수 있습니다 스케치 작업 시 스케치 선이나 모서리의 중간점을 표시하는 방법으로 노란색 바탕에 이런 모양이 나오거든요 이런 모양을 솔드웍스에서는 포인트 피드백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오토키드 오스넵이라고 불렀죠 솔드웍스에서 스케치 작업을 할 때는 마우스 커서가 펜슬 모양, 연필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도형을 그릴 때 사각형을 그리겠 다음에 이렇게 커서 아래쪽에 사각형태가 나오고요 원을 그린다 원 모양이 나오고요 선을 그리겠다가 선 모양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을 포인트 피드백이라 부릅니다 속성 표시기 속성 표시기는 특정 도구를 사용할 때 그래픽 연필에 나타나는 텍스트 표시 상자로 서로 다른 요소를 구별하거나 요소의 크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편집할 수 있는 수치를 표시해 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렇게 플랫 작업할 때 이렇게 라벨 형태가 나오는데 얘를 속성 표시기라 부릅니다 현재 반격값이 얼마인지 확인할 수가 있고 그 부위를 더블 클릭해서 수치를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핸들 핸들을 클릭하고 해당 반향으로 포인터 하살쪽을 끌어 끈 그리만큼 동적 미리 보기로 도체 시킬 수 있습니다 한쪽 핸들에는 한 개의 하살쪽이 표시가 되고요 다른 한쪽에는 두 개의 하살쪽이 표시가 되어서 핸들이 적용되는 반향을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음영 미리 보기와 동적 미리 보기가 되어서 모델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동적 미리 보기 시에는 눈금이 표시가 돼서 길이값 입력 없이도 정확한 작업이 가능합니다 놀뱃바 피처 메이저 제인트리에서 놀뱃바에 이 선을 놀뱃바라고 봅니다 놀뱃바에 마우스 컷을 위치시키면 사람 손 모양이 표시가 되는데 이때 마우스로 드래그해서 애를 드래그해서 위아래로 끌어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 놀뱃바는 일시적으로 이전 상태로 되돌려 원하는 놀뱃바 위치에서 새 피처를 추가하거나 기존 피처를 편집하고자 할 때 사용됩니다 놀뱃된 피처의 아이콘들이 패스로 변하고요 이렇게 놀뱃된 피처들은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솔리덕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여기 윗면에다가 구멍을 하나 뚫을게요 확대하시고요 클릭하시고요 클릭하면 상황별 도구 부분이 나온다고 했죠 위의 면 클릭하시면 그 다음에 스케치라고 있습니다 스케치 누르고요 원을 하나 그릴게요 키보드 S키 누르면 바로 가기 아이콘이 나온다고 했죠 원 누른 다음에 커서가 연필 모양으로 바뀐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 다음 그 아래 원 모양 나오죠 이걸 포인트 피드백이라고 본다고 했죠 이 원의 중심 잡을 거예요 원에다 1초간 갖다 대면 원의 중심 부위에 동그라미 나오죠 중심입니다 찍고요 원의 하나 그려주죠 대충 하나 그릴게요 클릭 그 다음 구멍을 뚫는다고 했죠 구멍을 뚫을 거니까 피처 커뮤니드 매니저에 피처 들어가서 빼는 겁니다 도출 컷 누르고요 뻥 뚫을 거니까 반향해 보면 형태가 있어요 형태를 관통으로 합니다 관통해서 OK 누르면 뻥 뚫렸어요 확인해 볼까요 휠을 꽉 누르고 마우스 움직임을 회전할 수 있다고 했죠 회전하면 뻥 뚫린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여기다 필렛을 한번 줘볼게요 필렛 커뮤니드 매니저에 필렛이라고 했죠 클릭하고 필렛 알값 지금 10 들어가 있네요 5로 할게요 5 엔터 모서리를 찍으면요 모서리 딱 찍으면 이렇게 나온 게 이걸 속성 표시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지금 5가 들어가 있죠 마우스를 클릭해서 또 바꿀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3으로 바꿀까요 3하고 엔터 하고 엔터 한번 더 가면 이렇게 플래싱을 확인할 수 있죠 아니면 그 플래싱 마우스를 클릭해 보세요 클릭하면 또 이렇게 3이나 나오죠 이 상태에서도 더블 클릭해서 알값을 1로 바꿀까요 1하고 엔터 하면 이 방법은 바로 반영이 안 된다고 했죠 재생성 단축키 컨트롤 B라고 했습니다 컨트롤 B를 누르면 완성이 됩니다 아니면 편집하면 들어가 볼까요 이 플랫을 클릭해서요 플랫 면을 클릭하면 상황별 도구 모음에서 편집입니다 피처 편집 들어가면 속성 표시가 나오죠 여기서도 바로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이다 하고 엔터 엔터 한번 더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고요 이 원기둥의 높이를 편집하겠습니다 클릭해서 상황별 도구 모음에 피처 편집 들어갈게요 들어가면 하살표가 나오죠 이걸 핸들이라 부릅니다 파우스로 클릭하고요 움직이면 클릭입니다 드래그 아닙니다 클릭하면 이렇게 동치로 움직이면서 길이값을 결정할 수가 있죠 아니면 옆에 눕구 나와가지고 눕구의 높이를 정확히 줄 수가 있는 거죠 뭐 30으로 하겠다 그러면 30 눕구에서 찍으면 정확하게 30이 되는 거죠 아래쪽에 보시면 하살표 두 개짜리 있죠 얘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얘를 찍으면 아래 반향으로 현재 프로필트 매니저의 반향 2라 나오죠 그걸 말한 거고요 아래 반향도 30으로 하겠다 30 찍고 마우스 휠을 꽉 누르고 움직이면 회전할 수가 있죠 OK 버튼 누르면 완료가 되는 거죠 노벳바 왼쪽에 있는 매니저 창을 보면요 맨 아래쪽에 선이 있죠 얘를 노벳바라 부르고요 거기다 마우스 커서를 갖다 대면 이렇게 손모양으로 변합니다 얘를 한 단계 위로 올려 보세요 눌리면 우리가 아까 플랫한 작업이 지금 사라졌죠 그러니까 숨겨지는 거죠 작업을 보루시키는 겁니다 다시 내리면 다시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러면 맨 위에 맨 위에 이스트루드 원이라 돼 있죠 거기다 올려 볼게요 올리면 이 하나의 작업만 지금 보이죠 이렇게 한 칸씩 내려서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이렇게 확인도 할 수가 있는 거죠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선을 노벳바라 부릅니다 솔드웍스에서의 설계 방식은 특징 형상 기반 설계와 관계 기반 설계로 해서 모델링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특징 형상 기반 설계란 특징 형상 즉 피처를 상호간에 붙이거나 또는 자르는 방법을 통해 3차원 형상을 구축하는 기법을 말하며 스케치 피처와 논 스케치 피처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스케치 피처란 스케치 작업을 해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3차원 도형을 만든 것을 스케치 피처라고 부르고요 논 스케치 피처란 스케치가 필요 없는 작업을 말하고 대표적으로 필렛과 못다기가 있습니다 관계 기반 설계 완성된 모델링에서 해당 스케치를 수정했을 때 관련되는 피처와 파트가 자동으로 수정된 것을 말하며 두 가지 방법으로 해서 작업이 이루어집니다 우선 첫 번째 구소 조건 관계부가 프로포인트 매니저 창에 구소 조건 부가 항목을 사용해서 모델링 형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기능형 칫수를 이용한 관계부가 기능형 칫수를 사용해서 모델링의 정확한 크기를 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각스에서는 스케치 요소의 상태에 따라 완전 정의, 불완전 정의, 초과 정의 등으로 구분해서 다른 색으로 표시해 주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스케치의 특정 부분을 쉽게 파악할 수가 있어 편집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습니다 완전 정의는 검정색으로 스케치가 표시가 되고요 불완전 정의는 스케치가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초과 정의된 스케치는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또 표시가 되고요 완전 정의란 스케치가 관계 기반 설계, 즉 구소 조건과 치수가 있다고 했죠 아무런 문제 없이 정의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트를 완성하는데 가장 좋은 정의 방식입니다 불완전 정의, 스케치의 일부 구소 조건이나 치수가 완전하게 정의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하며 파란색으로 표시가 됩니다 이 파란색으로 표시된 끝점이나 선 등을 마우스로 드래그하면 스케치 형상을 임의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격증 시험 시에는 불완전 정의 상태에서도 파트를 완성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실무에서는 완성된 파트를 수정시 관련된 피처가 자동으로 수정될 때 문제가 될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가급적 스케치를 완전 정의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러나 자격증 시험에서는 불완전 정의로 하든 완전 정의를 하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초과정의 스케치의 중복지수나 충돌되는 구소 조건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초과정의된 치수나 구소 조건을 삭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방법은 프로퍼티 매니저의 기존 구소 조건 항목에 문제가 되는 구소 조건이 빨간색으로 나옵니다 걔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지울 수가 있고요 아니면 스케치에서도 피드백으로서 나오거든요 그 부위를 클릭해서 문제가 되는 부위를 클릭해서 지울 수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오류가 있는 요소는 댕글링 댕글링이란 건 삭제되거나 미 해결된 요소를 참조하는 치수나 구소 조건을 말하고요 이 댕글링 같은 경우는 갈세로 표시가 되고요 미 해결은 불홍색 타당하지 않으면 빨간색이나 고동세로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모델링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완전정의나 불완전정의로 되어 있는 도형만 3차원 도형 모델링을 완성할 수가 있습니다 솔드웍스에서 확인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